통틀어 뭔 소금이 있냐? 이거 고기 진짜 여기 한번 해 봐 고기 넣을때 소금 한번 살짝 해 봐 소금 한번 살짝 해 봐 이거 착작 뒤지면서 하는 거 있잖아 오늘 솥뚜껑 삼겹살 우리 딸 왔다고 지대로 한번 구워먹네 자리 바꿔 뚜껑 열어봐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갈아지는거 이게 희말리야 소금 이게 되게 맛있어요 소금 색깔 한번 보여줘봐 이게 희말리야 소금인데 이게 굵은 소금이잖아 근데 이걸로 갈은 뒤에서 갈아주는거에요 이렇게 해봐 여기 살짝 갈아봐봐 나와? 저거같아 고기타요? 잠깐만요 고기 뒤집어야돼요 고기 뒤집어야돼 고기 뒤집어야돼 원래 희말라에서 산으로 가면서 그게 바다에 소금이 거기있다는거지 우리 떡지창산이면 모르는게 없어 말정리도 그냥 딱 잘했어 노래도 잘해 색깔 이쁘다 야 근데 좀 이것 좀 우리가 구면 이렇게 안되거든 어떻게 하는거야? 좀 정리가 정리하면 또 고리가 닮아서 빠지겠어 정리하면 이게 우리 이마 이게 어수한하잖아 그러면 뭔가 좀 우린 뭔가 어수한하면 이상해 김치 이따가 여기에 김치 딱 넣으면 아주 아니 그러면은 이거 숯뚜껑을 따로 맞춘거야 이거지? 산거지 숯뚜껑은 숯뚜껑만 음 이거 이거 분위기가 분위기 있어서 더 맛있지 않아? 네 아니 솥뚜껑을 이렇게 먹는데 안맞이 있으면 이상한거지 근데 맛있어요? 응 엄마 얼굴 두개 나오게 해야돼 나? 나도 쪼 맛있게 쪼스터로 요청해야지 너무 맛있다 우리 다닫기 젓가락여ima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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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들 요한 많이 먹어 고음 혹시 고음 요한 손 시도한 나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